들어가자! 내 앞에 있는 관문 색깔 보고 빨파 초임검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포 이거 밟아야 돼요, 보라색을. 그리고 이제 다음 패턴이 낙원팔기진 해보셨나? 예? 구슬자리, 구슬자리, 이거 바꿔요. 구슬을 어우러 바꾸러 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벨가가 나와요. 그거를 따라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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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아, 축가, 축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들은 상태로 보면 아! 할 거예요. 가봅시다. 남자 싫어! 비하 뽀뽀 누나 나와! 뽀뽀 나와! 귀에 조심. 아니,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패턴이. 자, 이제 나뉩니다. 파란색이면 제가 말한 구슬 패턴 해야 되고 보라색은 보라색 장판을 밟아야지 피하는 거예요. 손님은 네. 구슬 안 해도 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아. 보라색은 맞아야 돼. 보라색은 맞아야 되지, 이거. 이거 밟아야 돼요, 보라색을. 돌면서. 이거 쉽게 하는 거. 아, 아. 아, 잠깐만. 쫀드님 죽어가지고 큰일이네. 수고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깥 안전이야, 바깥 안전. 바깥 안전. 바깥에, 바깥에. 이거 저희,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기미를 봐주는 거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누나 만나러 가는 건가? 어? 어, 나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사망. 재시작하죠. 어, 빡세다.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금방 깰 것 같아. 너무 잘해. 진짜로. 그 구슬, 빨파초인가? 구슬 나오는 위치 잘 확인해보세요. 구슬, 구슬이요? 아, 아. 빨, 파, 초. 어, 저 넣었어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나이스, 총장님. 빨, 파.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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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워요. 자리 가는 거. 쭉 가는 거예요.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아, 쭉 가, 오케, 오케, 쭉 가. 아, 쭉 가하면 되는구나, 아, 오케. 이해 완료, 이해 완료, 이해 완료.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쭉 듬. 나이스, 앞에서. 화이팅. 어, 됐어. 어, 뭐야? 안으로 하면 지내고? 아,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필요 없어요. 아, 이제 괜찮아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라, 지금. 아, 너무 하시네, 이거. 비 열심히 패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면 좀 그렇네. 이거 완전 우리 도구로 보는 꿈만의 건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말했어야지? 중독. 나이스. 오, 예. 아, 일림 재밌다. 우리 누쿨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다룬클이었지, 뭐. 이거 1시간 당 한 페이지씩 해야면 되겠다. 그러니까. 와, 연출 개 짤어. 그러니까, 와 뭐야. 이야, 그런데 진짜 보스 잡으러 가는 거 같네. 오오오!!! 오야오야. 개 뭘 재잉. 네. 음, 훌륭하네. 어, 뽀라색..뽀라색.. 난 3시간 control. 오케이 오케이 모두 3시 세시? 11시이면 돼요 그러면 어후 들어가야 돼 아! 아 아 반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파운터 쳤어요 나이스 빠지고 빠지고 돌아오는 거 옆구리로 저 방방 탔어요 방방 파운터 쳤어요 나이스 와 개잘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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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12시 12시 6시로 가세요 6시로 아 그리고 그거 너무 늦게 먹으면 그렇게 그냥 꺼져요 어 잘 못 날개 하나 날개 하나 날개 하나 날개 하나 오케이 뭐야 왜 죽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핑을 여기 한술로 찍었어 나 날개 하나라고 말한 건데 여기 오케이 굿자 중득 자 대충 설명드릴게요 검정색 빨간색이 나오는데 검정색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검정색 나오는 순서일 때 예 빨 검 빨 검 빨 검 빨 빨 검 두 번 빨 검 구 3번 나오거든요? 아이씨 쫀득님이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 가! 우선 가! 제가 쫀득님한테 먹어! 하면 먹고 나와 아 예 쫀득 먹히는 거 먹히면 3대가 되버리 아! 3버리! 3버리! 찌릿찌릿찌릿찌릿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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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받게 이제 받 좋아 좋아 끝내버려 끝내버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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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치우는 중 똥치우는 중 마지막 라이스 와 라이스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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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변신합니다 이제 저 근데 눈을 딱 한번 봐도 되나요 마중 physiological 찢어진 검스 미쳤고 우투리 하 슬발 좋아요! GaNN 진짜 죄송한데 그 키 누르는 거에요.. 한바만 봐도 되나요? 한명은 실패해도 돼요 한 명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두 명까지 실패해도 돼요 1부에서 끄덕이면 봐주세요 아 잠깐만 눈은 어디에 넣어야 돼 오쉣 오쉣 이게 19금 게임이지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구먼 아이 너무 좋았는데 별로네 중독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누나 나 죽고 싶어 오 누나 누나 나 죽어 음 갓겜이네 아 갓겜이네 실패하면 더 오해한다고? 어 예 어 왜 이렇게 빨라 어 아 저 하나 실패하고 하나 성공했습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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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하나 죽어 매옥 가운데로 오세요 매옥 가운데로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한 번에 매옥 강할거에요 넘어질게요 이거 그냥 넘어질게요 오케이 넘어지는거 나이스 안돼 내 라이플 어 내 스킬 다 쓰고 있어 안돼 내 라이플 스킬 줄였기 안돼 시정 오케이 굿 날개 하나 날개 하나 뿜아 나 봤어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아다리 똥똥똥똥똥 이거 적당히 관리하세요 자기 자리 나 근데 없어 지금 없어 때릴 수 있어 내가 다 죽게 제가 죽였어요 죄송해요 아 지우님이 저 풀어주세요 안돼 안돼 아래가야돼 저 지우다오님한테 사망함 ㅅㅂ 야 보스 만났다 어 뭐야 나 저 틀렸어요 아 제가 아 18 나도 틀렸네 어 나 맞쫓어 맞쫓어 와 한 번 더 있었네 채팅창 보고있었는데 한 번 더 떴네 쪽도 나옵니다 남 Europ 관리해주세요 한개 당 지보퍼 한개 당 지보퍼 아니야 성은아 그거 없어 두 kadın 개 crawl hub 둘S big それ 오 Space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지우님하고 포셔님이 죽어가지고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그.. 컴뿌막 안 되나? 컴뿌뿌시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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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개핵진 막?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일단 풀었어 일단 좀 더 봬요 아 아쉽네 아 아쉽다 아 잘하다가 마지막에 트롤 했어 내가 아 참 중둑 어우 씨 손 풀다가 못 칠 뻔했네 어우 누나 이제 주거 그만해 유튜브가 그만 유혹해 몇 번째야 조금만 죽어 죽어 제발 땀 stretch 12시 나 죽었어 아 잠깐만 11시 안 됐어요 X2 아이고 아 안 됐어요 X3 11시가 안 됐어요 X3 아이고 제가 너무 놀았네요 Dean 맞아 그리고 wollen têmaki 없어요 아 아아 저를 어? 뭐야? 어? 진행, 어깨 확인 어깨 잠시만요 개빡 집중중 매업 관리해주세요 매업 관리해 무렵 너 모였다가 모였다가 모이시고 빠지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안으로 가운데 찍어요 가운데 찍기 조심하시고 오케이 무렵 이거 회수 던져주세요 네 깨겠다 진짜 긴 spots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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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봉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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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저는 이거 봐야지 이야 아 눈나 눈나 잘 가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야하네 지훈이 아 야하네 조금 사람에 따라서 야할 수 있네 편안하게 네 깼네요 덕분에 눈이 언제 좀 보셨지? 눈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이제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지 않을까 41퍼 41퍼면? 진짜 40퍼 찍었네 혼자 나은 거 아니야 혼자? 어 저희 사진 한 번 안 찍나요? 사진 한 번 찍어야지 아 어디 쓰나요? 사진 한 방 찍어가지고 누군사람은 뒤로 갔나? 누군사람 저 뒤에서 좌절하고 있어 그냥 무릎이 뭐더라? 경희 경희 굿 아 굿 아 좋습니다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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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멈추 메시 Yesterday 뭐 뭐 열어 beach 그러면 비싸 Brea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